곡에서 프레이즈가 끝날 때쯤 2,5가 한마디씩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코드 진행을 알려드릴게요.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곡을 보면 세번째, 네번째 마디가 2,5인 D-7, G7으로 되어 있습니다. 한마디에 코드가 하나 있으면 곡이 단조로워질 수 있죠. 이 부분을 코드로 풍성하게 채워볼게요. D-7, G7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네,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D-m, 2도, 1도의 일천이, 4도, D-7 여기서 D-7은 C키에서 나올 수 없는 넌다이아톤이 코드이고 G7의 세컨더리 도미넌트입니다. 여러분들도 사용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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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